네, 이데일리 TV입니다. 크리스 FNC, 강원랜드, KB금융, 자이언트스텝, 한전기술, 카카오게임즈, SK텔레콤, 야바머사이언스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호전시럽, 제주반도체, 한컴 라이프케어, HB테크놀로지, 그리고 일진파워, MP, 롯데관광개발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입니다. NHN, 혜성DS, 자이언트스텝, 천복, MC넥스, PSK, JC케미칼, 영화테크까지 이름 올렸고요. MTN은 펜엔터테인먼트, 옵트론텍, 한솔 로지스틱스, 네오위즈, 엘비세미콘, 강원랜드, 서울반도체, GS글로벌까지 올렸습니다. 네, 옥석가리기 하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이슈 체크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보죠. 네, 오늘 KB금융 선정을 좀 했습니다. 최근에 은행주들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었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보여줄 정도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KB금융은 3%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도 보시면 JP머고이든 골드바삭스든 은행주 계속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최근 1년 내중 신고가 계속 갱신하고 있는 부분들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은행주들도 엄밀히 따지면 9월 달 저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움직였었던 거는 지방은행 중심으로 해서 예대 맞은 금리 인상에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 먼저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종합금융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비은행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도 계속 나올 수 있다. 특히 이제 금융주 중에서 배당이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가 또 KB금융이 또 석화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좀 확보하고 놓고 또 배당 규제 이런 것도 완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는 고점 6만 원 돌파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은행주들은 저는 꼭 KB금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없으신 분들은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편입을 해놓고 연말까지 혹은 내년까지 좀 더 끌고 가신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당주의 매력까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3% 가까이 오릅니다. 59,300원이고요. 외국계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데 오늘 또 순매수 상위 종목에도 이름을 올리고도 있네요. KB금융이고요. 전고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한 6만 원 선까지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이시네요. 자, KB금융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강원인들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여행주들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위드 코로나 시행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12월 둘째 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차 백신 완료자가 한 2주가 지나야지 되기 때문에 거리 두기가 한 차례 더 완화가 되는 기조. 그리고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는 11월 중순이 나오고 11월 말. 왜냐하면 거리 두기 완화를 좀 하면서 이런 확진자를 좀 체크해 볼 가능성이 좀 있는데. 어찌되었든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접종 완료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위드 코로나가 정말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 원래 여름에 위드 코로나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이 한 6개월 정도 뒤로 미뤄진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여행주들 반영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그렇다면 물론 제주도 여행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해 쪽의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여름보다 겨울에 어떤 리조트 이런 부분들이 하이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매출 총량제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특히 강원랜드는 카지노 내방객 규제가 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4분기 내년 실적을 기대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평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들 기관 계속해서 매출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제 9월, 10월 동안 주가가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른 그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권들이 주가의 변동성이 좀 있는 거에 반해서 이 기업의 행보세를 보여줬다는 얘기는 고점 돌파를 좀 노리고 있다. 지금 수렴을 잘 했고 그렇다면 뭐 3만 3천 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강원랜드는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지금 현재 강부하권이고 2만 8,800원인데 다시 한번 주가가 레벨업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자, 계속해서 강원랜드도 확인을 좀 해보셨고요. 마지막 종목은 어떤 종목도 보셨을까요? 네, 삼성 바이오로 로직스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최근에 뭐 제약 바이오주들이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권들도 뭐 오늘 시원스 글로벌 좀 제외하고는 뭐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머크사가 이제 경구영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거의 완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FDA 승인을 좀 기다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백신 관련된 기업들 혹은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은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뭐 치료제가 나온다고 해서 백신이 안 맞을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백신은 독감 백신 매년 맞듯이 코로나 백신은 최소한 한 2년 이상은 계속 맞을 것이다. 그럼 그와 관련돼서 여태의 매출은 안정적인 매출 혹은 추가적인 매출 증가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CMO 관련해가지고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인도. 그게 몇 국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이번에 mRNA 백신이든 뭐든 계속해서 코로나 이슈로 인해가지고 CMO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었고 그럼 이러한 부분들에 어떤 관심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삼성바이로로직스는 기존에 계약된 항체 치료제에 관련된 물량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생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신규 수주의 모멘텀들이 계속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장 가동률이 높게 나오고 있는 걸 본다라면 저는 최근에 9월달 머크사의 치료제 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했지만 충분히 저는 이것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만 원대까지 목표가 여전히 잡아놓고 삼성바이로로직스는 시간과의 싸움을 좀 하신다라면 저는 충분히 수익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이 좀 약한 부분이 현재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이 속에서 계속해서 백신 쪽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삼성바이로직스를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간단하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진단키트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진단키트 쪽은 계속해서 수요는 안정적인 수요는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만큼은 아니더라도. 네,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미래 성장치 혹은 지금 피크점을 지난 상황에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좀 반등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만 예전과 같은 우상향을 보여주기보다는 점진증이 하락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진단키트는 그 전에 지난 3월이든 여름이든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반등 시에는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섹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오늘 시젠도 거의 계속해서 주가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고 수젠택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향인데 비중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챙겨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관심주 확인할게요. 네, 오늘 관심주는 대한항공 선정을 좀 했습니다.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를 무시할 수는 없고요. 정부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준비, 계획, 평가 이런 구상을 좀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게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의 많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계속 순환비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처음에 여행 섹터가 움직였었고 그다음에는 소비 관련된 섹터가 움직였었고 또 섬유 의복주라든지 엔터주들, 그러니까 엔터주들이라는 얘기는 오징어 게임을 제외하고 외부 콘서트 활동이나 이런 게 많아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극장이라든지 기획사 이런 부분들이 움직였었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여행 관련된 종목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해외여행 수요일 때 어떤 관심도는 높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 관련해서 어떤 여행 계획 수요도 안정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보면 여객 탑승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전반적으로는 아직은 미미, 예전에 비해서는 미미하지만 특정 우리가 여행 규제가 완화된 지역은 탑승률이 한 80, 90% 이상 육박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화물 수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행 계획 수요도 회복 국무에 놓여 있다라는 것은 저는 항공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부담이 되는 것이 유가라든지 환율적인 부분들인데 유가는 항상 우리가 예전에도 경험해 본 게 유류 활증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부분 커버합니다. 항공사들이. 그래서 유가에 대해서 걱정 너무 하실 필요 없고요. 환율도 최근에 보면 좀 170원대로 좀 낮아지는 부분들 원화 약세가 좀 완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어느 정도 주가에 좀 선반이 된 측면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가 공략 한번 해볼 만하다. 최근에 보시면 5월 달부터 지금까지 혹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상단이 한 3만 5천 원, 하단이 한 3만 원대를 보여줬기 때문에 3만 1천 원대라면 지금은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는 고점대에 3만 5천 원을 열어놓고 접근해보시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2만 9천 원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면 저는 일단은 대한항공 계속해서 좀 모아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없습니다. 네. 원유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2014년 10월 이후로 최고치를 또 기록을 하고 있고 90달러선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네요. 오늘 2%대까지도 상승력 가져가고 있고요. 3만 1,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한 3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현재가에서도 매수 접근 가능하다는 의견 참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대한항공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